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돌면 답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길이값을 얼마를 할건지 얘는 90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50에 90짜리로 소재를 구매하는 걸로 해서 먼저 뒷면 가공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넣어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교재 페이지 수가 96페이지죠? 선택해주시고, 기계 오점먹기, 배우고 다시 집으로 올게요. 주소 일정 제어, 돌아가는 방향 시계반 그 다음 시작점 위치집일 P값 Q값, U값, G0, X는 마이너스 2점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올라가주시면 되겠구요. X는 48에 Z는 마이너스 2점만큼 갑니다. 20 더하기 15, 35에 그러면 3mm만큼 여유있게 해서 Z는 마이너스 30만큼 들어가주시면 그 다음 N20번 G40 마찬가지로 요 소재를 바꾸기 위해서 더 멀리 띄우러 마찬가지로 저장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면 갑니다. B면 기계 원점 벗기도 건너뛰고 바로 원점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소 일정 제어, G90에 S100에 N03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71, P값, Q값, U값, W값 처음에는 모를 때는 궁금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게 솔직히 이게 잘 신경써서 S 그 다음에 U 해결하라고 그거는 실제로 가공을 해봐야지만 그리고 아까 전시시간에 단면 가공해서 외경친구 방식이 그거는 오후에 시간 되면은 그 다음 Z는요 그 다음 X는 C2의 시작점 X는 29.9로 해서 파이너스 20만큼 가주시고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50까지 가네요 지금을 또 찾아가야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시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RG 시선에 봤더니 42에서 4를 빼주래요 그러면 38이라면 원호 보관 들어갑니다 G03 원호 보관 X는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R2에 60만큼 들어가주시고 Z는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이제 못다게 합니다 X는 48에 Z는 마이너스 62점까지 가주시면 그래서 마법이 접추었구요 다 됐으면 이제 N20 X는 150점 Z는 150점 N05 그 다음에 N02 프로그램 약속한지 마무리 됐구요 그 다음에 요걸 토대로 제가 빠뜨린거죠 자, 지곡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곡 들어가주셔야지 안들어가면 에러 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저장도 마찬가지로 페이지수에 맞춰서 B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어느쪽으로 먼저 상관없습니다 공구를 설치하셔도 상관없구요 1번에 공구를 꽂아주세요 표제는 길이는 90에 기형은 50으로 잡아주시구요 확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빼주셔야 됩니다 다 됐으면은 다시 공작물 설정에 자동월점 설정으로 해서 위치해주시고 다 됐으면은 옵셋 이게 중요하죠 옵셋 그 다음 워크 자, 주의할 점 EX을 거에요 그때 주의할 점은 초창기 때 세팅 안 돼요 무조건 0으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세팅 하셔야 됩니다 0 인풋하시면 바뀌어 지우기 X는 50점 풀 메저 메저 Z는 0점 풀 메저 메저 무조건 마이너스 260을 유지할 거에요 안 나오면은 불량입니다 이거는 이유는 뭐냐 공구 길이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나온다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그럼 다 됐으면 세팅을 쓰면은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모드에 PROG 버튼에 DIR 가셔가지고 생성 및 삭제 진행합니다 먼저 기존거 다 지워버릴게요 지우는 방식은 그 다음 생성하는 방식은 알파벳 5의 숫자 1번 인서트키 알파벳 5의 숫자 2번 인서트키에서 프로그램 2개를 생성해 주시구요 생성이 끝난 거를 불러올 때는 알파벳 5의 숫자 1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 파일 여기고 프로그램 불러옵니다 먼저 A면 불러와주시고 자 알람 떴죠 알람은 아니고 글자가 깨져 한글이 인식을 못해 참고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구요 잠깐만요 요거니까 튕길 수가 있어서 여기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와볼게요 잘 돼야될텐데 다른건 신경 안쓰는데 튕길까봐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으니 수정된건 이상없이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알파벳 5의 숫자 2번 불러와주셔야 되겠고 전체 파일로 해서 1번 2번 다 됐어요 그럼 다 됐으면 다시 1번을 불러오게 다 됐으면 메모리에 사이클 스타트 1번 들어가구요 정석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볼록 깎이는 양은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려물기 하셔야겠죠 공작물 회전 눌려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다시 불러옵니다 2번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그 다음에 워크가 쉬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제 원점이 이동이 될겁니다 이동 됐죠 근데 또 주의할 점이 있네요 안전거리를 안뛰었네요 그거보니 안전여유있게 B맨같은 경우 안전거리를 Z7정도 띄우겠습니다 수정할때는 커서를 옮겨놓고 Z7.R 다 됐으면 다시 이렇게 여유가 있죠 그래서 공구 이동하는 선이 바깥쪽으로 나와있어줘야되요 그게 안전한겁니다 타는 사이클 스타트 눌러주시면 가공이 진행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거구요 가공이 이상없이 잘됐다 으 passo 러닝 dum 통샷 무마 에스파스 과금 첫 번 Boston 감사합니다.